. x축의 대칭이동. y부 를 반대로.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. x, y 자리를 바꾸세요. y-3x는 1. 원을 2등분 한다. 이거 무슨 말이지? 중심을 지난다. 그래서 1, a라는 점을 여기 대입하면 성립해요. 대입하면 되죠. y 자리에 a 넣고 3 넣고 맞죠?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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